좋은 사람 많이 나누시고요. 그리고 여가 좋으셨으면 좋은 말씀도 많이 많이 전해주실 수 있죠? 네. 도와주세요. 도와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만드시는 소고가신 송아진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모집 그대만 참여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보니까 커플드림 안 보니까 되게 좋은데 그 영화가 그대만 특별히 몇 배로 내가 없어야 되지만 세상을 다해서 아름답게 따뜻한 영화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요즘 방을 나가실 때 마음이 따뜻해져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 모집 그대만을 위해서 최종 다짓거랍니다. 한입까지만 하고요. 한입 계속 마시고요. 영화 재밌게 오세요.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시다 보면 슬픈 없이 한일교수씨의 매력에 억발이 있을 겁니다. 영화 볼 때까지만 들어오시고요. 나아가실 때는 옆에 계신 분이 신으시셔야 됩니다. 저희는 또한 아직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통해 한영 통해 한영 통해 한영 통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 함께하 shaft 함께하자 함께하자 엠키 엠키 학생들 이름 Does OS rebirth Patty aumentar